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이드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어떤 이산물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푸트 시푸트 제니스 한국 사람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람하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나보네요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아니고 입구에서 얘기를 하고 물건을 사서 여기서 이쪽에 건너편에 식당에 초이스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도록 합니다 이쪽에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이쪽편에 있는 식당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구조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안쪽이 그 시푸드 마카빠갈 시푸드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음식이 있는지 또 가격이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한번 사려고 하는데 저 혼자 오면 여기가 잘 몰라가지고 편지 그 가이드 겸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유진이라는 친구로 같이 왔습니다 유진 How are you? I'm good Hi On me? Of course We go eating here 마카빠갈 시푸드 I'm very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guide please Let's go Okay Let's go 왔던 입도 벌써 약간 들고 뭐 이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벌써 입구부터 호객 행위를 하네 이거 얼마 정도 하는지 한 번? 1,000원 1,000원 아 2 1,000원 1,000원 이거 토탈 Maybe 2,000원 2,000원 1,5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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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도록 합니다. 아까 바깥에서 대충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왔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대충 가격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격이 비슷하면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아마도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뭐 들어오자마자 난리들이네요. 가격 흥정하더라고요. 여기가 1kg에 750원. 아까는 1000원이었어요. 100원인가 1000원이 넘었는데 여기는 벌써 한 30% 정도가 돼있습니다. 갈 것 같으니까 750원. 650원.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요. 인상 쓰고 있으니까 우리 유진이 인상 쓰면서 싸 이러니까 가격이 100원이 1러나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현이 지금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건데 이렇게 일단 65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1kg에 600원을 팔려고 그러는건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현관에서 1100원 하던게 여기서는 750원을 부르다가 갈 거니까 650원까지 아예 여기 얼만가 좀 물어볼까요? 여기 똑같은데? 여기엔 또 얼마야. 여긴 얼만가 좀 물어볼까요? 넷. 여기요. иля. 네. 그럼 8백원이나 되네요. 5백원이나 되네요. 5백원이나 되네요. 5백원이나. 한 번감도 다 가격이 맞아서 750원 말고. 여기 650원인데 60원을 갈게요. 저기요. 제가 사는거하니깐 또 800원에다가 750원 하고 저쪽이 650원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지 못하나면 갈래니까 네가 써보라고 합니다. 여기 얼마가 한번 써볼까요? 몇원? 아이유 조사 이게좋아 600원 이곳은 뺏어 50패스 650원이 많이로 손인가 없게 몇번? 몇번? 5! 5! 5! 쟤? 아니요 유진! 이 가격은 1kg 65% 655kg 655kg 650kg 650kg 충분하자 일단 구경 좀 하다가 여기는 개들 개들이 있는 여기서부터는 라스파에 1kg에 3,600원 정도 3,600원 정도 1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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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리클래? 네비 달아본댑니다 멋있네요 성격이 있네요 얼마 크로? 550? 아까는 800원, 750원 600원 5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kg 1kg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가네요 크기마다 좀 틀리지만은 가격표들은 똑같이 써있어요 1kg에 550kg 1,100원 1,100원 반값이네요 계속 일을 하면서 쭈욱 해산물을 라이브가 아니고 오징어 일반 해산물들이 이런데 다 기절에 있네요 기절에 있는 상황이에요 입장에서 쭈욱 들어가면 해산물 종류 거의 오! 나아, 나아 난리네요, 난리야 와! 잘해 보니깐 야 들어왔더니 뿐장에 반기네요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여기서 가격이 얼마까지 들어가는거죠 파이팅이 넘치네 파이팅이 넘쳐 하천세야, W, W, E 장사할 생각을 안하고 얘네들은 원래 성향이 그래요 내어라, 세워라, 사들기 말려주지 아이고, 이거 드리덩이 좋아하네요 일단 가게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이야, 이 해산물 피면서 소리가 네, 담배 피면서 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스탕 Developer 회사lla, 이스탕 stinks 많이 나에게 다 촬영 ㅎㅎ 으아아아아아 그래서 프로 horrible 너르쌈아 3,800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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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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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킬로 아 3천 아 아 미싸 미싸 아 또라이네 또라이야 아 아 아 장사는 안하고 다 죽네 죽어요 여기서 마시고 아 아 아무래도 그 2,000원 원 킬로 야 이게 죽었잖아 키지잖아 빠따이 빠따이 노 노 노 죽은거 말고 살아있는거 예 어디 싸우자냐 저울을 여기서 좀 뽑겠습니다 네 여기서 갖다 놓고 네 옆으로 좀 맞춰놓고 저걸 맞춰놓고 이 남타가 어 이낸이 먹고서 나 앞보면은 힐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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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원 3,250 3,150 쟤 어 혹시 iron 비싸 힐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